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긍정의 언더우먼입니다. 오늘 제 시각에서 애터미를 봤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리더스클럽 이상에 들어간다라는 증거를 나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이건 제가 생각한 방식인데 제가 애터미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서 매출을 봤는데 그때 당시 애터미의 연매출이 2천억이더라고요. 애터미의 연매출이 2천억이었는데 제품이 20가지에서 30여가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매해 50%, 30%에서 5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2천억, 3천억, 5천억, 1초까지 가는 거 무리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고 그때 2천억일 당시에 연봉 1억 이상 리더스클럽이 100명이었어요. 그래서 2천억일 때 100명이면 1조가 되면 500명은 되겠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회장님은요, 애터미는 100조까지 갈 거다, 100조기업이다 라고 맨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2천억일 때 리더스클럽이 100명인데 100조가 되면 몇 배예요? 500배, 그러면 100명에 500배면 5만 명이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고 강의를 들었냐면 그때 당시 석세스 아카데미에 오는 인원이 1만 명이 안 됐어요. 우리가 100조 기업이 되면 지금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은 100% 전부 다 리더스클럽에 들어갑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저는 이게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는데 회사가 성장하기만 한다면 무조건 나는 성공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알아본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 회사, 애터미라는 회사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였어요. 그런데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는지 아세요? 누군가 나한테 제품을 전달하고 막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기가 막히게 또 설명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귀가 팔랑팔랑거리게끔 혹하게끔 막 들어보니까 돈이 될 것 같아. 그럼 그냥 하는 거야. 홀린듯이.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당하거나 이런 분들도 제 주변에도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제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똑부러지고 절대 안 당할 것 같은 친구들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순간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는.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줄 알았는데.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한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닐 때는 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맨 처음 애터미 세미나에 갔을 때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애터미 세미나에서 들은 정보가 100% 확실한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사서 읽어봤고 네트워크 마케팅 책 두 권을 사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좋은 마케팅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도 마찬가지였고 너무 부정적이야. 네트워크 다단계 큰일 나. 왜 그럴까. 그래서 그때 그걸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책대로 안 했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구조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똑똑하면서 살짝 양심이 부족한 분들이 불법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많이 만들면서 네트워크 구조로 돈 벌 수 있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 돈을 가져간 거죠.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과거에 많았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게다가 지금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게 보편화가 많이 되었단 말이 과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회사들이 많아졌는데 나쁜 회사도 있고 정말 악의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회사도 있고 나쁜 회사는 아니지만 성장 가능성이 없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 누가 회사를 차릴 때 우리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러고 차리겠어요. 모든 회사들이 자신의 회사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가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외에 객관적인 자료로 알아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애터미 세미나 갔다 와서 옆집 아줌마 부모님 아니면 남편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아니 주변 지인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정보를 듣고 객관적인 전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비교를 해보셔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고 그런데 애터미에는 이미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이제 애터미 회사 관련된 이런 회사 소개나 어떤 여러 가지 제 유튜브만 봐도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비교해보실 필요 없이 자신 있으니까 이미 그런 비교 자료들이나 애터미 회사에 대한 사업 설명 자료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으시니까 여기에 이제 스폰서분들이 안내를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폰서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애터미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애터미에 채널 애터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채널 애터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우리가 이제 공식 필수 시청 영상이나 애터미에 많은 좋은 영상들이 거기에 이제 세미나 영상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어쨌든 저는 제가 시작할 당시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컨텐츠가 많지가 않았어요. 컨텐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애터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가 공부를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제가 공부를 해보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반드시 애터미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애터미보다 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회사가 있으면 그거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알아봤었던 건데 일단 애터미보다 연매출이 낮은 건 다 뺐어요. 애터미도 연매출이 2천억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연매출 2천억이면 많은 건 아니에요. 연매출 1천억이면 연매출이 1천억이면 월매출은 100억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35%를 수당으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수당으로 풀리는 게 30억 정도? 그런데 누가 20억 가져가고 누가 10억 가져가면 그 다음에는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매출이 1천억이 안 되는 회사는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최소 애터미보다는 매출이 큰 회사. 그때 당시 A사, H사, N사를 알아봤었고 매출면에서는 애터미 말고 또 다른 A사가 있죠. 되게 유명한 그 회사가 압도적으로 미국계 회사인데 압도적으로 1위였고 제품에서는 애터미가 저한테는 1위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제품을 써봤지만 꾸준히 3년 동안 제품을 썼던 회사가 애터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애터미를 해서 애터미 제품을 썼냐?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딱 한 번은 줘. 한 번은 주는데 두 번은 안 사주세요. 두 번째 제가 엄마 나 이것 좀 필요해. 그럼 네가 샀어. 그런데 정말 제가 자발적인 재구매를 하는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터미 제품을 쓰다 다른 거는 못 쓰겠는 제품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대표적인 게 저는 칫솔. 칫솔이랑 화장품. 제가 20대 때도 애를 낳기 전에도 항상 이를 닦으면 잇몸에서 피가 잘 났어요. 이따 끝에 뱉으면 빨간 치약이 나오는 거 아시나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 칫솔을 바꾸고 나서 피가 멈췄어요. 저도 너무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칫솔을, 치약도 아니고 왜 칫솔을 바꿨는데 피가 멈출까? 그런데 애터미를 하고 나서 알았어요. 애터미 하기 전에는 그냥 애터미 칫솔이 뭐 좋은가 보다. 그런데 이거 990원밖에 안 왔는데 이러면서 썼는데 애터미를 하고 나서 알아보니까 애터미 칫솔이 미세모 간 칫솔이에요. 굉장히 얇죠. 보통 뻑뻑한 칫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잇몸을 상하게 한대요. 저도 몰랐는데. 그리고 제가 항상 잇몸에서 피가 났던 이유는 뭐였냐면 음식을 먹고 칫솔질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잇몸과 이 사이에 음식물이 잘 끼었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부어서 염증이 생기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피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스케일링을 좀 자주 받았어야 됐는데 애터미 칫솔을 쓰고 난 다음에는 제가 1년에 한번 스케일링을 받으러 가도요. 치아 상태가 굉장히 좋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애터미 칫솔밖에 안 쓰는데. 그런데 애터미 칫솔로 칫솔질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이물질이 정말 시원하게 잘 빠져나오는 거를 막 고춧가루까지 나오죠. 그런 기분을 정말 치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원하게 이렇게 닦이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미세모 간 칫솔이다 보니까 잇몸과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면서 음식물이 덜 끼니깐 잇몸이 붓는 현상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칫솔을 쓰고 피가 멈췄어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애터미 화장품을 썼을 때 좋긴 좋았지만 나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 화장품을 쓰다가 제가 이제 샘플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여행용 키트 같은 게 나왔는데 애터미 제품을 쓰다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샘플이 없으니까 그냥 옛날 화장품 원래 쓰던 화장품 샘플이 집에 있어서 그 샘플을 들고 여행을 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얼굴이 다 뒤집어져서 그다음부터 화장품을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리고 저는 애터미 화장품으로 바꾸고 난 후에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피부과 다니신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제 호주에 한 번 갔었는데 그때 애터미 한 잔 3년 됐을 때였을 거예요. 제가 나한테 피부가 너무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거 쓰면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원래 좋은 거 아니에요? 피부과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피부과는 단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얼굴에 뭐가 나거나 이런 체질은 아니었는데 제가 원래 피부가 어땠냐면 까맣고 개기름이 많고 피지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코 주변으로 블랙헤드 엄청 심하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우둘두둘한 느낌 아시나요? 그래서 코팩을 항상 했었는데 코팩을 딱 하고 나면 그날은 피지가 제거돼. 그런데 며칠이면 또 올라와. 더 심하게. 그리고 구멍 뽕뽕뽕뽕 나고 모공 넓어지고. 그런데 애터미 이브닝 케어를 쓰면서 이브닝 케어가 피지가 제거가 되는데 이렇게 모공 축소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브닝 케어를 쓰면서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많이.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도자기 피부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화장품 절대 못 바꾸고.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이제 화장품이랑 칫솔이 애정하는 제품이었는데 지금은 뭐 전 제품 다 애터미 것만 쓰죠. 드라이기 절대. 저는 해외 나갈 때도 꿋꿋하게 드라이기를. 여행 가도요. 1박 2일, 2박 3일 여행 가도 호텔에 드라이기 있잖아요. 전 무조건 애터미 드라이기 가져가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숱이 많다 보니까 되게 오래 걸려요. 애터미 드라이기로 말리는데도 10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로는 못 말려요. 우리 애터미 드라이기에 항공모터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비행기부터. 아무튼 애터미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그냥 써보고 써보니까 이거 계속 써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품 얘기에다가 갑자기 원래 이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또 삼천보로 빠졌네요. 제품 얘기만 하면 밤새는 줄을 몰라가지고. 그때 당시 애터미 제품을 전 사업자가 아니었지만 3년간 꾸준히 쓰고 있었고 제품 면에서는 애터미가 탁월하다. 왜냐하면 제가 A사, N사, H사 제품을 다 써봤는데 꾸준히 쓰는 제품이 없었어요. 회사와 제품을 알아봤을 때 제품은 애터미가 단연 압도적이었고 회사에서는 애터미가 아닌 다른 A사가 매출이 컸는데 매출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애터미는 고작 그때 당시 A사 애터미 말고 다른 A사가 제품이 2천여 가지가 넘었어요. 그런데 1조. 애터미는 20에서 30여 가지인데 2천억.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20개에서 2천 개면 100배잖아요. 물건이 100배로 늘면 매출도 100배가 늘 텐데 2천억에서 일단 20조까지는 가능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멤버십이 늘어나 어? 진짜 100조까지 가능하겠네?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런 수학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럼 정말 2천억에서 100조까지 간다면 지금도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이 100명인데 그때 되면 되게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나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애터미 살아남는다면 저 안에 내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준비를 해봤냐면요. 실질적으로 애터미의 회사에 제가 실제로 고객센터에 문의한 건데 이거는 제가 리더스 클럽이랑 로얄 리더스 클럽이랑 크라운 리더스 클럽 조건을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애터미에는 세 가지 클럽이 있죠.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크라운 리더스 클럽이 있는데 저는 로얄 리더스 클럽이에요. 연봉이 2억에서 4억 사이가 로얄 리더스 클럽. 12개월 동안 연봉 1억에서 2억 사이 혹은 6개월. 지금부터 하면 8, 9, 10, 11, 11 이렇게 6개월. 예전에는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6개월 단위로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달 뽑아요. 매달 뽑기 때문에 만약에 9월이다, 3, 4, 5, 6, 7, 8월 이렇게 6개월이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거나 아니면 전년도 1년치가 1억에서 2억 사이 그럼 리더스 클럽이 되는 거고요. 로얄은 연봉이 2억 이상, 6개월은 1억 이상 크라운 리더스 클럽은 1년이 4억 이상, 6개월이면 2억 이상이겠죠. 제가 이제 이 클럽, 리더스, 로얄, 크라운 클럽, 마스터 클럽의 입성 기준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 이 에터미 클럽 현황을 제가 조금 알아봤어요. 6월 말을 기준으로는요. 오토 판매사, 오토 판매사는 1년 동안 판매사 유지 12회 이상 하신 분들 기준이에요. 오토 판매사가 한국은 4,836코드 해외는 4,641코드였는데 7월 말이 되니까 조금 더 늘었죠. 리더스 클럽 보시면 6월 말 기준에 362코드 해외는 272코드 7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해외는 그대로고 국내가 늘었어요. 몇 명 늘었죠. 한 달 만에 연봉 1억 이상이 몇 명 더 늘었어요. 9명 늘었어요. 9명 계속 매년 늡니다. 매달 늡니다. 매달 늘어나는데 제가 요즘에 신기한 게 뭐냐면 맨 처음 임페리얼이 나왔을 때 와 드디어 임페리얼이 나왔구나. 10억. 그런데 이제는 임페리얼이 13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10억 받는 거 너무 흔한 감경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왜 이렇게 임페리얼들이 자주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터미가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첫 스타트 임페리얼 끊으신 분이 10년 만에 애터미 하신 지 10년 만에 임페리얼 되셨고 그 다음 이덕우 임페리얼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분들보다 더 먼저 시작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10년 만에 누구는 13년 만에 누구는 12년 만에 누구는 15년 만에 누구는 20년 만에 지금 애터미가 10년 이상 됐으니까 초창기 멤버들이 있잖아요. 남아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슬슬 임페리얼 갈 때가 온 거야. 조금 더 느릴 뿐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박정수 임페리얼님이나 이덕우 임페리얼님은 능력자. 능력자죠. 10년 만에 임페리얼 끊었으니까 그런데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여기서 버티다 보니까 15년이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 임페리얼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된다는 거죠. 결국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하신 분들 스토리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지금 애터미 성공자 중에 이제는 좀 배우고 스펙 있는 분들이 많지만 임페리얼님들 중에는 아직 없어요. 대부분 정말 그냥 평범 혹은 평범 이하의 삶을 사셨던 우리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임페리얼님도 계시죠. 저는 이게 진짜 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 수치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천억일 때 연봉 1억 이상이 이미 100명이었다면 앞으로는 100조 10조, 100조가 되면 정말 만명도 되겠다. 연봉 1억 이상이. 그런데 지금 애터미에 연봉 1억 이상이 1,000명입니다. 리더스 클럽, 로얄, 크라운 다 합하면 1,000명이에요. 매출이 2천억대보다 해외 통합 2조니까 딱 10배 늘었네요. 매출이 10배 느니까 리더스 클럽 이상 수도 10배가 됐어요. 제가 9년 전에 예상하던 걸 딱 맞췄어요. 이해 가세요? 9년 전에 애터미 매출이 2천억 원대였을 때 리더스 클럽이 100명이었고 10배가 늘면 리더스 클럽도 10배가 늘겠네. 왜? 상한선이 있어서예요. 상한선이 있어서. 상한선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위에서 계속 가져가니까. 우리는 KB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비례관계가 성립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예측대로 2천억에서 국내외 통합 매출 2조가 넘었어요. 딱 10배 성장을 했죠. 그런데 리더스 클럽이 100명에서 1000명으로 딱 10배 늘었어요. 그러면 애터미 매출이 더 증가하면 리더스 클럽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어차피 나올 리더스 클럽 안 들어가실 거예요. 내 거 만들어야죠. 그래서 버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해야죠. 뭔가라도. 애터미에서 로얄 리더스 클럽, 크라운 리더스 클럽 가신 분들 중에 정말 능력 있게 강의도 잘하고 제품도 전달 잘해서 되신 분도 있지만 저희 스폰사님도 지금도 마케팅 플랜 설명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규 초보 사업자분들이 한 2, 3개월밖에 안 된 사업자분들이 막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강의도 딱 웃겨 죽는 줄 알았는데 다 틀려서 그런데 그게 비전이라. 마케팅 플랜 다 틀려도 연봉 6억이네요. 그게 비전이죠. 강의를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올 리더스 클럽 내 거 만들어야죠. 이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얄 리더스 클럽 153코드 해외 109코드였는데 7월 기준 한국 국내 코드 한 코드 늘었고 해외 코드 세 코드 늘었어요. 지금 해외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기도하셔야 돼요? 저 급속히 커지는 해외 내 밑으로 들어와라.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해외에 계신 분들도 호주에 계신 분들이나 들어와 계시는데 이미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한국보다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왜 안 될까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분들은 안 돼요. 나는 왜 안 될까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분명히 애터미엔 되는데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크라운 리더스 클럽은 아무래도 더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6월, 7월 기준으로는 변동이 없고 영리더스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만 뽑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7월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영리더스의 기준은 연봉은 3천만 원 이상 3천만 원부터 1억, 2억, 3억, 4억 상관없어요. 저는 이 중에 두 가지가 제한테 해당돼요. 로얄 리더스 클럽이랑 로얄 리더스 클럽이면 오토팜에서 리더스는 당연히 포함인 거고 로얄 리더스 클럽이랑 영리더스 두 군데에 속해 있는데 저는 영리더스가 올해가 끝이에요. 만으로 40이 되면 끝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만으로 41살인데 생일이 제가 11월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만으로 39이라서 어떻게 영리더스에 낑겨 있어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근데 좀 이제 영리더스 졸업하고 싶어요. 영리더스 9년째예요. 제가 영리더스 초창기 멤버거든요.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고 6개월이 안 됐을 때 영리더스가 생겼어요. 그때는 영리더스에 3천만 원 이런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사업하는 2030 다 모여 왜 몇 명 없으니까 그냥 에이전트 말고 직급자 판매사 이상이었던 것 같아 팀장 이상이었나 거의 2030 사업자들 다 불러 모으니깐 그래도 50명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영들이 늘어나면서 기준을 좀 잡자. 그래서 이제 연봉 3천만 원 이상 대기업 초봉이 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서 영리더스가 만들어졌고 재료된 영리더스가 창단되었을 때 그 초대 운영진이 저였어요. 지금도 되게 친해요. 정말 재밌는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애터미 영리더스가 처음 생겨서 운영진이 생겼을 때 그중에 리더스 클럽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운영진 100% 리더스 클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둬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운영진이었던 우리들은 리더스 클럽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저는 그 얘기할 때 너무 감동이에요. 9년이 지난 지금 8년이 지난 지금 그 멤버 전부 다 100% 리더스 클럽이 되었다는 거. 리더스 클럽 이상 로얄리더스 클럽도 반 정도 나왔고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되긴 된다는 거예요. 되긴 된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되는 방향을 자꾸 알아보시고 자꾸 해보려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되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 나는 왜 안 될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파트너들한테 꼭 체크하라고 하는 게 매출 체크. 애터미 매출이 우리 마이오피스에 들어가면요. 한 달 전에 걸 못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8월이면 6월에 내 매출이 얼마일지 궁금하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보름 동안 매출 체크를 물론 저처럼 매일매일 600도 600 이상 맞는 사람 매출 체크할 필요 없죠. 근데 보름 매출이 오토 판매사 아직 아니신 분들 이미 오토 판매사이신 분은 어떤 매출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파트너 매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매출 체크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매출 체크를 해야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파악할 수 있고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이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A코어리스트예요. 그래서 A코어리스트 체크하고 매출 체크하고 계보도 그려나가면서 계보도 상담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매출 체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매출 체크도 했지만 제 파트너들 매출 체크도 했고 또 파트너들 매출 체크할 때 파트너들 매출 체크를 했는데 비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매출이 100만 포인트인데 파트너매출은 다 합해도 30만, 아니 50만 밖에 안 돼. 나머지 50만은 어디 있어요. 그거 파악해야 돼요. 소비자 매출인데 만약에 한 50만 포인트가 잡혀있다. 그 사람 만나러 가셔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매출이 있는 곳에 답이 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매출이 있는 곳에 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잘 안 되셔가지고 본인 매출 체크도 맨날 놓치고 파트너매출 체크도 맨날 놓치고 우리 복제 사업이에요.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매출 체크 안 하면서 파트너들 매출 체크 하라 그래. 나는 성공의 8단계대로 안 하면서 파트너들 성공의 8단계대로 하라 그래. 나는 에이코리스트 하면서 파트너들 에이코리스트 하라 그래. 저는요. 제가 안 하는 건 파트너들한테 하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거 내가 책 안 읽으면서 애들한테 책 읽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복제가 될까요? 가장 좋은 복제는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기 시작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드디어 제 산하에서 큐티를 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통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아직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중에 매일 큐티를 조금 놓쳐도 밀리더라도 매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진짜 정말 한 두 달밖에 한 달도 안 됐을걸요? 삶이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시고 성공해봤다는 게 에이코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나부터. 저는요. 제가 해보지 않은 걸 파트너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그걸 생각을 해요. 저도 제 인생을 걸고 애터미를 시작을 했지만 물론 그냥 재미삼아 애터미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생을 걸고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파트너들 중에 그런 사람의 삶에 내가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을 알려줘야 되고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면 나도 모르는 거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많은 리더분들이 본인이 해보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생각만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얘기하시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한 사람의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의 강의를 듣고 귀를 기기울이는 건 좋은데 내 거 내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그렇게 했어요. 강의 듣고 따라하고 강의 듣고 따라하고 강의 듣고 따라하고 강의 듣고 따라하고 추석 때 직급 가보라고 하면 가보고 직급 도전해야 된다 그러면 해보고 전단지 들고 돌리라고 하면 돌려보고 마사지 체험 해보라고 하면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그중에 저한테 잘 맞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셜 제품 체험 해주는 게 가장 저한테 잘 맞았어요. 저는 제일 많이 한 게 제품 들고 다니면서 체험해주고 근데 내가 제품을 팔러 간 게 아니잖아요. 목적은 마사지였어. 내 고객은 내가 마사지를 해주러 온 줄 알아요. 근데 저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일단 팩까지만 발라놓자. 왜? 팩을 발라놓으면 최소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팩 마르는 데까지. 전 얇게 안 발라요. 얘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한 두세 시간 정도 시간을 잡고 미리 얘기를 하죠. 한 두세 시간 정도 체험하는데 시간 걸린다고. 패드 딱 발라놓으면 마를 때까지 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부터 사업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부담 느끼지 않게 이 사람한테 사업하라고 사업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애터미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저는 애터미에서 이런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제품은 이런 제품이에요. 제품만 바꿨어도 이득인데 혹시 추가적인 소득에 관심이 있으면 애터미 알아보세요. 그래 이 정도. 누가 하래? 하기 싫으면 소비자. 근데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 마음을 열고 들은 사람 중에 이 설명을 듣고 애터미를 안 하시는 분은 없어요. 애터미 사업 설명 듣고 안 한다는 건 뭐냐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을 닫고 들었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못 알아들어서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가입비 없어. 유지비 없어. 손해볼 거 없어. 그런데 잘하면 대박이에요. 제가 애터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공짜로 나눠주는 로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로또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로또로 표현을 왜 많이 했냐면 제가 5년간 로또를 했거든요. 애터미 하기 전에. 5년 동안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로또를 했는데 5천 원 이상 당첨된 적이 없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남편이랑 저랑 같이 한 거 계산해보니까 한 500만 원 가까이 썼더라고요. 로또에. 근데 5천 원 이상 당첨된 적이 없어요. 꽝이 더 많았죠. 로또 하나당 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5개 있는 거 하면 5천 원이고 그 5천 원 주고 하는 대로 로또를 하는데 공짜로 로또를 나눠준다? 여러분들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받으러. 저는 애터미가 그런 공짜 로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애터미에서 임페리얼까지 가면 13억 6천 3백만 원 나오는데요. 근데 이미 후원 수당이 더 많아. 한 달에 1억씩 들어와. 로또보다 더 낫죠. 로또는 로또에 1등 당첨될 확률보다 저는 애터미 임페리얼이 될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훨씬. 저는 애터미가 나에게 공짜로 준 로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로또 1등 당첨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한 번 로또 샀는데 1등 당첨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로또랑 애터미랑 똑같지는 않지만 저한텐 그런 느낌이었다고요. 공짜로 로또를 나눠주는 데가 있으면 여러분 나 안 가겠냐고 그 로또 받으러. 그런데 그런 이해가 안 되면 나는 이런 거 안 해. 너나 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는 왜야 이걸 못 알아듣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사람은 다 달라. 그리고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잘 살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평범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난 굳이 부자를 안 살아도 돼. 그런 분들 애터미 안 해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아 해도요. 금방 그만두세요. 애터미에서 제일 힘든 게 언제일까요? 회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200만 원 버는 일, 2천만 원 버는 일, 2억 버는 일 중에 뭐가 제일 힘들까요? 2억 버는 게 2억 버는 사람이 제일 쉽고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제일 힘들다. 똑같아요. 애터미에서도. 오토 판매사까지 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애터미 사업을 너무 몰라. 이해도 안 돼. 이제 막 시작했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아. 그런데 돈은 안 돼. 자꾸 힘이 빠져. 근데 오토 판매사 정도까지 되면 이제 애터미 짬밥 좀 먹었어. 애터미 뭔지 알겠어. 200만 원도 들어와. 가만히 있어도. 시스템 소득도 이해했어. 1억이 보여. 오토 판매사를 넘어가면 힘이 좀 덜 빠져요. 근데 오토 판매사까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를 빨리 가라고 해요. 오토 넘어가면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 근데 오토까지 빨리 못 가면 여기서 그만둬버린다. 오토 판매사가 안 되면 시스템 소득을 못 만든 거예요. 우리는요. 물건을 팔면 판만큼 이득을 받는 판매 수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돈이 안 된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안 돼. 판매가 아니니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파이프라인이 완성돼야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파이프라인이 완성될 때까지는 돈이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힘들기만 하고 돈 나오는 게 안 보이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만두는 거예요. 어차피 누군가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갈 건데 그만두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 중에 하나가 매출 체크예요. 내가 매출이 떨어졌다는 건 파이프라인 공사가 안 된 거야. 이번 달에. 오히려 어디가 공사가 멈춰지고 부식되고 있어. 공사하고 있는 게 그런 거를 그러니까 매출 체크는 점검이에요. 점검. 저는 지금도 매출 체크하는 국장님들한테는 매출 체크하는 거 받아서 봐요. 그리고 분석해줘요. 어디가 문제인지. 제가요. 사실은 다 저 같은 줄 알았거든요. 매출 체크 딱 보면 구멍이 보이고 개보도 딱 보면 직급이 보이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라 너가 그런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 개보도가 머릿속에 쫙 그려지거든요. 근데 안 그렇대요. 저희 남편 아니 당신이 안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저희 남편이 파트너한테 너도 그러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파트너도 자기도 안 그런다고. 여기에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 사업하는데 되게 도움이 잘 될 수 있어요. 개보도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에 내 파트너들의 모든 개보도가 다 들어가 있어. 저는 한 번 상담하고 나면 그분의 위치 딱 이렇게 개보도에서 딱 이렇게 위치로 기억이 나거든요. 누가 어디에 있는지. 근데 이제 그런 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게 머릿속에 딱딱딱 안 꽂히시는 분들은요. 개보도를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방향으로 후원을 하고 어떻게 펼쳐나가고 어떻게 직급을 할지가 머릿속에 그려져요. 직급 도전이 힘든 이유는요. 개보도를 많이 안 그려보시고요. 상담을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개보도를 많이 그려보면서 어디가 부족한지를 찾고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는지 그게 어느 정도 오토판매사 이상 되신 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토판매사까지 할 일과 오토판매사 이상 오토다이아 오토샤로니 할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 기본 베이스는 내가 오토판매사까지 간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토판매사까지 내 스스로 하지 않거나 혹은 운이 좋아서 됐거나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오토다이아를 못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오토판매사 이상이 되면 내 파트너들을 오토판매사가 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내 경험이 엄청나게 큰 자원으로 쓰여요. 제가 현장에 많이 하시고 상담도 많이 하시고 간접 경험이 상담이거든요. 스폰서의 이야기 귀기울여 들으시고 그것도 여러분 거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에이코리스 체크 하면서 하면은요. 매출 체크하고 안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니까 안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공하는 방법은 있어요.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안되는 건 아니지 좀 느리게 될 수 있지. 아 이거 좋으니까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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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봐 해봐 이거만 하고 다녀도 되는데 왜 이거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안되는 분도 있냐면 지치지 않아 나는 열정이 안 떨어져 나는 상처도 안 받아 이런 분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써봐 알아봐 해봐 써봐 알아봐 해봐 하고 다니면서 그런데 써봐 알아봐 해봐 했는데 안해 다 안 한대 다 안 한대 힘 빠져 그만둬 그래서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하든가 전략적으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다 난 그런 성격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막 하세요. 대신에 열정만 안 떨어지면 돼요. 근데 여기 단점 나는 그게 되는데 내 파트너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런 떨어지지 않은 열정을 장착한 사람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파트너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파트너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어쨌든 지금 애터미 클럽만 봐도 이렇게 계속 늘고 있다. 매달 리더스 클럽과 로얄 리더스 클럽이 늘고 있어요. 이 자리 내 거로 만드셔야죠. 지금 1조 2조예요. 국내외 매출 2조에서 100조로 가면 50배 50배 성장이면 지금 크라운 리더스만 2,500명이 2,500명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3,000명 가까이 리더스 이상이 정말 1만 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애터미 사업자 1만 명 2만 명밖에 안 돼. 진짜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은 1만 명도 안 돼요. 지금 진짜 열심히 애터미 하는 사람은 무조건 리더스로 들어간다는 거라니까 그걸 유지를 하면서 끝까지 하면 제가 애터미가 처음 시작했을 때 매출이 250억 원이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다음 해가요 800억 그 다음 해가 1,200억 그 다음 해 제가 애터미를 시작할 때가 2013년이거든요. 그 전에 2012년 매출을 알아봤을 때가 2,000억대였어요. 2013년 매출은 3,400억 2014년 매출은 5,000억 이때 급성장하면서 애터미에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2014년에 성장 억제 정책을 썼어요. 세상에 성장을 억제하는 회사가 보셨나요? 보통 회사는 회사 매출 끌어올리려고 난리인데 저는 이런 점에서 회장님 굉장히 존경해요. 회장님이 성장 억제 정책을 쓴 이유는 너무 급격한 성장은 또 급격한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성장 동력을 낚여놔야 된다. 회사는 10%에서 20% 정도 10% 정도의 성장을 할 때가 가장 좋다. 근데 너무 심하게 20% 30% 성장하다가 50%씩 성장을 해버리니까 성장 억제 정책을 써서 신제품 출시를 안 하고 중단하고 해외 글로벌 회원가입 다 막고 성장 억제 정책하느라고 희한한 회사죠. 근데 그게 애터미가 정말 100년 갈 수 있는 기업인 이유예요. 그 다음 6,900억 7,700억 9,000억 9,700억 매년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예요. 애터미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 매출 하락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유일해요. 매출 하락이 전 세계적으로 없는 회사가 없어요. 아니면 유지 유지는 있죠. 애터미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 저는 애터미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리더스클럽 이상 돈 되는 사람은 나올 거고 그러면 돈이 안 되는 건 누구 탓? 회사 탓도 아니고 스폰서 파트너 탓도 아니고 그냥 내 탓이에요. 회사가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성장을 하면 그 능력자 회사가 성장을 못하고 있다면 나도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 안 되는 건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애터미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저랑 저희 남편은 시스템 소득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스템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저희 남편은 저는 학교에 있다가 아이를 낳고 집에서 애를 키우고 있었고 다시 복직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고 남편은 둘째를 또 낳자고 그러는데 이러다가 내가 그냥 평생 집에서 애만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희 남편은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희 남편 월급은 일반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하고 비슷했고요. 제가 보니까 5년 동안 연봉이 한 10% 정도 인상을 했더라고요. 원래는 1년에 2, 3% 정도 인상을 하나 봐요. 정확히 몇 프로 이건 아닌데 근데 제가 2, 3% 인상하는 거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일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많이 1년에 10% 인상한다는 가정으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만약에 애터미를 하지 않고 대학병원에 있었다면 지금 연봉 1억 정도는 됐을 거예요. 1억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10%로 잡아서 그래요. 근데 이 보세요. 이 파란 게 저의 애터미 수익 그래프고요. 주황색이 저희 남편이 대학병원에 계속 있었다고 가정할 때 의 그래프예요. 그런데 이 주황색 그래프는요. 사실은 이건 제가 추측 예상에서 그린 거죠. 그런데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남편이 갑자기 원래 디스크가 안 좋았는데 그 디스크가 터져있던 디스크가 더 새어나오면서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디스크 수술을 하고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을 때 저는 쌍둥이를 임신하고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둘 다 일을 못하는 상황이었죠. 만약에 저희 남편이 애터미가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면 2015년도에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얻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달에 천만원 이상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시스템 소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미 일이 터지고 나서 그때 수습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제대로 하셔야 돼요. 대가집을 하셔야 되고요. 애터미에서 저는 무조건 빨리 성공하자 빨리 성공하자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애가 12개월이었고 애터미 시작해요. 당시에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엔 내가 끝낸다. 사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상한선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상한선은 못 끝내고 로얄리더스 클럽은 들어갔어요. 제가 목표하지만 목표한 대로 된 건 아니에요. 전 상한선 끝나는 게 목표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로얄리더스 클럽 연봉 2억 이상만 돼도 먹고 사는 게 참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 만약에 저희 남편이 허리 수술하고 병원을 그만뒀다면 우리는 계속 수입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저희가 만약에 직장생활을 했다면 직장생활은 짤릴 일이 거의 없겠지만 자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소득이 더 올랐어요. 코로나 때 일 제일 안 했는데 제일 안 했어요. 편하게 일했어. 맨 집에서 컴퓨터로 재택근무 애터미도 재택근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재택근무 가능한 사람은 이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 네트워크 마케팅이 교육사업이긴 한데 교육을 하려면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대상이 모여져 있는 사람은 재택근무 가능해요. 교육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아직 파이프라인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파이프라인 만들어야죠. 저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 산하에 많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그런데 제가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방법만 알려줘가지고는 파이프라인 더 빨리 안 생기겠다 답답할 때 저도 또 제 파이프라인 또 한 개 더 만들고 있는 거고 제가 만드는 파이프라인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난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오토 판매사까지 파이프라인 만들어 봤으니까 파이프라인 또 하나 만드는 거 저한테는 일도 아니겠죠. 저는 그런 오토 판매사 파이프라인이 많이 생기는 게 상한선으로 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 파이프라인을 누구한테 만들어줘요? 내 파트너 밑으로 그게 나한테 공유되는 일 그렇게 딱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업이 정말 재밌으면서 정말 비전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시스템 소득 갖고 싶지 않으세요? 사실 라이브 방송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제 파트너도 있지만 아닌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애터미 사업 잘 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파트너들한테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파트너들한테 도움이 되면서도 저는요 어떤 의무가 한 가지 더 있냐면요 내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애터미라는 회사를 지켜야 될 의무도 있어요. 저는 애터미 로얄 마스터이기 때문에 로얄 리더스 클럽이고 리더죠. 애터미 회사가 망하면 제 수입도 끝이에요. 애터미 회사가 잘 돼야 돼. 여러분들도 항상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 라인은 안 되고 나만 잘 돼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이 애터미 회사가 잘 돼야 우리가 다 같이 잘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마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라이브 방송 계속 하겠죠. 이왕이면 매주 아니고 한 달에 두 번이니까 첫째 주 셋째 주에 하는 거니까 계속해 나가보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매주 주제 정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커뮤니티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을 보내주시던가. 오늘 같이 애터미의 성장에 맞는 애터미가 성장하고 있는 걸 알아봤고 그러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애터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나는 성공한다. 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해본 거예요. 내가 애터미에서 반드시 성공한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요. 다운되지가 않아요.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애터미를 시작했기 때문에 애터미 하면서 막 힘들어서 애터미 못해먹겠네 때려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하줌이 이제 여러가지 다른 외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회사는 어차피 성장을 해요. 회사에 발맞춰 성장만 해도 나는 성장하는데 회사의 성장률보다 내 성장률을 더 높게 만들자. 이왕이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누군가는 빨리 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가잖아요. 회사 성장률이 10%야. 그럼 내 성장률이 20% 왜냐면 누군가는 성장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더 빠른 성장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확신만 가지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라이밍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은 밤 되세요. 우리 소중한 사랑의 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 여기 그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리라 말씀ال Either way or ...